아 이른 아침 승리농장 입니다. 오늘은 5시 반에 나왔습니다. 뭘 했을까요? 짜잔 밖에 풀을 담았습니다. 보세요. 몸이 좀 깨끗하죠? 고구마 줄기 섞기. 통로를 개척하면서 고구마 줄기를 한번 섞었습니다. 여기 제가 밤고운 고구마 인데 얘는 줄기가 되게 작아서 안 건드렸구요. 가운데 있는 여섯을 위주로 얘네들은 엄청 많이 섞었어요. 고구마 줄기다발입니다. 기다발 말고 마다발, 지난번 바다발, 이번에 마다발. 이삭이 벌써 폐었네요. 이삭이 폐서 이제 꽃살이 나오겠는데요. 이게 결국 벽꽃이잖아요. 벽꽃. 이삭이 많이 폐었네요. 벌써 개달렸어요. 얘가 좀 빨리 자랐네. 쌀이 열렸습니다. 얘도 그렇고. 주말이 더 바빠요. 어떻게 된게.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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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